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입시정보 연휴구회 난처한 입시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 학교들도 놀러갈 계획 붙어서 웃긴 하더라. 어쨌든 여러분 여름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름방학 때 어떤 입시전략 어떤 공부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학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대로 공부를 해볼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이번 여름방학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지난 1학년 겨울방학을 한번 생각해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산산히 흩어지고 어딘가로 가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그렇지. 낮과 밤이 바뀐 상태에서 3월 계약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써서 한 번 더 제대로 여름방학을 한번 보내보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정말 중요한 시기. 왜 중요한 시기냐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6학기를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중에 3학기를 보냈어. 이제 3학기가 시작돼. 새로운 절반의 출발점이 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잘 보낸 학생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확률이 높다. 여름방학이 실제로 그렇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남은 5학기를 설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을 제대로 좀 보내보자. 그렇다면 선배들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봐야지. 나에 앞서서 성공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합격을 만들어냈던 선배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를 갔던 학생들의 공부 패턴. 그 선생님이 이런 류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공부는 결국 패턴 싸웁니다. 어떤 습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지나고 일반 학생들, 보통의 학생들, 선생님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93%의 학생들, 여기는 7%의 학생들. 93%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패턴을 잘 보면 중간고사 공부시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때는, 그때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한다. 다시, 그때는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대략 1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까지는 열심히 공부한다. 차이점이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공부를 실제로 해서 성공하는 학생들의 케이스와 공부를 하는 척하고 실패하는 학생들의 케이스.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방학을 제대로 못 보낸다라는 거야. 진짜 그래. 시험기간이 아닌 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다. 본질은 왜냐면 결국 비슷한 성적들을,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남들 안 하고 있을 때 해야지. 여기. 고등학교로 생각하면 지난 일 학교로 생각하면 오월달.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여기란 말이에요. 방학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학 때 어느 정도의 공부 패턴을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거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자고 그러면 여름방학에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물어볼 거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니까 선생님이 지도했던 거기 대부분의 학생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완벽한 대답을 했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솔직히 대답해. 언제 일어날 거야? 언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 지난 겨울방학 때, 지난 여름방학 때 언제 일어났니? 과거를 돌아봐야지. 그래서 나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가 포커스입니다. 언제 일어날 거야? 새벽 세 시 네 시까지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분명히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영상을 보고 쇼츠를 보고 노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 새벽 시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의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여름방학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게 여름방학 방학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는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했지. 언제 일어날 거야? 열두 시? 두 시? 곤란하다. 언제 일어나야 된다? 학교 가는 시간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선생님이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원한다면 여섯 시 사십 분. 가능하면 여섯 시 삼십 분. 됐지. 여름방학 때 선생님 방학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방학 때 그렇게 하는 학생이 이 학기 때. 성적을 올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어디서 공부할 거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일 번 제 방에서요 선생님 난 반대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뇌가 공간 공부할 때 공간을 좀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고 휴식하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은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방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침대 옆에 책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힘들어. 내가 다 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침대에 들어 놓아서 핸드폰 딱 붙들면 끝. 그럼 공부 끝나는 거거든요 절대 방학 때 침대에 눕지 않는다. 침대와 혼연이 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반대세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할 거예요 이야기라면 여섯 시 삼십 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곱 시 반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 공부를 시작한다. 다만 그건 집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의 공부는 언제 일어나요 여섯 시 삼십 분에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언제 일어날 거야 여섯 시 삼십 분에요 어디에서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서 나가서 집 밖에서. 어딘가에서 가 제일 좋은 건 학교.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름방학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라고 이야기하면 일 번 방학 시작하는 날 이번 방과 후 방과 방과 방학 후에 좀 학교를 정리하고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방학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삼 일. 일본 이번 언제 방학은요 여름방학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게 해요. 일본. 틀렸어요 정답은 삼 번 삼 번은 뭐라고요 기말고사 끝난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패했다 실수했다는 사실인지 안다면 그 실수와 실패를 바꿀 수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 변화가 일어나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븐 투 일레븐.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세븐 투 일레븐. 아침 일곱 시에 시작해서 저녁 열한 시에 끝. 는. 가능한가요 네 진짜. 입시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한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세븐 투 일레븐 물론 조금 욕심내 가지고 세븐 투 투엘브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 새벽 넘어가서 1시까지 2시까지 그건 반대세 여름방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실패한다 반드시 본질은 뭐냐면 일어나는 시간을 픽스하는 거. 그게 기상 시간을 픽스하는 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븐 투 일레븐 세븐 투 투엘브까지 나는 2학기 때 조금 더 욕심낼 거예요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세븐 투 일레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3주만 해봐 3주만 버티자.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적응하는 데까지 3주가 걸려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건 딱 3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보다가 아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멈춘 모든 것들은 실패로 끝난다. 그런데 아 난 진짜 할 거야 근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근데 나 3주만 버텨볼 거야. 남이 지켜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선택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뇌가 내가 선택한 걸 받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딱 강요되어야지 그건 안 받아들인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윈터스쿨 썸머스쿨 갔다 온 학생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 강제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는 3주 3주 동안만 버티자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해줍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반드시 혼자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다 여러분. 여러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고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상은 배움에 익숙한 세상이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배움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습.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듣는 공부에 익숙한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에 익숙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듣는 공부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공부에서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일어날 수는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수학을 진짜 못해요 저는 수포자예요 수학을 진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런 뇌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요. 수학을 잘하는 뇌와 못하는 뇌는 없어요. 수학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거고요. 수학을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 시간을 맥스로 확보하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알겠죠. 고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 방법도 써보고 실패 괜찮아요 공부하다가 실패한 거잖아 남는 게 있다니까요. 저런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맞아 나랑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들 성장시킨다니까요. 전교 일등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실패가 여러분들 성장시킨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요. 공부할 시간을 맥스로 확보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루에 네 시간 이상의 강의를 듣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내가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우리 공부 패턴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듣는 데 한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인강을 하나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두 시간 열세 시간 열네 시간 열다섯 시간이요. 방학 때 그 정도는 해 줘야 돼 세븐 투 일레븐이었으니까.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시간이 딱 맞아요. 인강은 네 개 이상은 절대 금지 하루에. 방학 때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상해권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고 싶은 정말 휴양 찬란한 그 대학 어떻게 간다고요 혼자 공부할 시간 맥스 로 확보하면 그 이야기가 인강 강사가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할 수 있으면. 공부는 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듣는 걸로 돼 여러분 천재 아니야 절대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맥스로 확보하는 것 여러분 봐. 그러면 이 학기 때 반전이 시작된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두 시간 공부하는 거랑 하루 열 시간 집중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 진짜 공부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기간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에 방법을 쓰지 밑에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게 벼락치기. 효과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대부분 벼락치기로 불가능해요 왜 어려운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운동이나 악기도 똑같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위에 거 밑에 거. 당연히 위에 거야.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더 잘하고 싶어요 위에 거 밑에 거 당연히 위에 거. 때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 대체로 상위권 대학을 지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호도 높은 대학을 진학하는 그 학생들은 방학을 이걸로 사용을 하죠. 그러나 평소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패턴. 습관. 그걸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공부를 알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선배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학의 활용도가 아주 아주 높다 진짜로 왜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부족한 내신 과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 학기 이 학기 때 탐구의 방향과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든 미리 준비하는 학생은. 한단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다음 학기에 탐구의 방향과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가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될까요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요즘 학생들한테 꽂혀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배우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제발. 생각하고. 배웠잖아요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대가 듣는 듣고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영상 세대잖아요 그죠 듣고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들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 생각 나만의 생각.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걸 나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생각이에요. 배웠다 나의 언어로 만든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의 언어로 만들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연결하는 능력이에요. 배움을 A와 B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배움을 연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한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연결하는 거예요 배웠어 그러면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오늘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에서 배우는 거 국어에서 배우는 거 영어에서 배우는 거 과학에서 배우는 거 다 따로따로 기억을 해요. 개념 A 개념 B 그리고 개념 A와 개념 B는 전혀 뚝 떨어져 있어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과목은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식에 관한 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들도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반드시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이 중첩되어지고 중복되어지고 만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교집합 부분을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이걸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 학생은 지식을 확장시킨 학생이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게요 자기께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야 그래서. 여름방학의 탐구의 본질은 A와 B를 연결시키기 위한 생각을 하기 위한 독서의 지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죠 독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그 방향에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준다면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활에 불편함을 찾아라. 그리고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끝 이게 2학기 때의 탐구 주제고 이 탐구 주제는 무조건 성공한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요약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탐구 활동의 수준을 쭉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교과 준비일 텐데 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책 책 책 책 책 책 읽고 생각하고 연결시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읽고 생각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의 탐구 수준이 쫙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